유미몬 우리 집 강아지 몽시리를 부르시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죠 배탈 났을 때 할머니가 배를 어루만지시며 주문을 외우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낫지요 할머니 손은 약분 쑥쑥 내려가라 쑥쑥 내려가라 할머니는 마법사인가요? 의사 선생님인가요? 어느 날 길을 잃고 울며 헤맬 때 맨발로 뛰어와 와락 끌어안으며 나보다 더 크게 우시던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른이 되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난 언제나 할머니의 사랑스런 강아지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